네 저희가 지난번에 찍은 그 엔비디아 영상의 뷰 수가 굉장히 폭발적이에요 역시 우리 김형태 연구원님의 인기를 좀 반영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도 그 뷰에 좀 욕심을 내시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반도체 산업의 고조할아버지다 얼마나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청소년기에 접어들어서 폭풍 같은 성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는 태초부터 이제 반도체가 개발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계속 존재해왔던 고조할아버지 같은 존재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서 네 그러면 오늘부터 저희가 반도체 맨으로 임명을 할 김형태 연구원과 함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에 해주시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제목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아버지도 아니고 할아버지도 아니고 고조할아버지면 도대체 얼마나 우리가 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건가요 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일단 반도체 산업 내에서도 가장 오래된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54년에 최초로 이제 트랜지스터를 개발을 하면서 초기에 이제 반도체 시장을 이끌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조금 낯이 익은데 이름이 좀 귀에 익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계산기를 팝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네 지금도 팔고 있고요 공학용 계산기인데 대부분 이제 공대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금융 관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이 회사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뭐 전체 비중에서 계산기 비중은 한 2%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아날로그라는 반도체 종류의 하나를 판매하는 유서 깊은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날로그 반도체에 대해서도 개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메모리도 있고 비메모리도 있고 근데 그 시스템 반도체 내에서도 여러 가지 또 종류가 있잖아요 아날로그 반도체의 좀 개념 설명을 해주신다면 아날로그 반도체는 일단 자연신호라고 하죠 이런 빛이나 소리, 압력, 온도 이런 것들을 자연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바꿔서 이런 전자기기들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칩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공급 부족이 심각하게 나타나면서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많은데요 맞아요 이 아날로그 업체들이 대부분 이런 차량용 센서라든지 아니면 mcu라고 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해서 판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대표적인 아날로그 반도체 기업이고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은 그러면은 대부분 이 아날로그 반도체 기업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인 기업 이름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nxp 반도체 뭐 인피니언 뭐 이런 업체들이 있을 거고요 네 전력용 반도체 쪽도 또 이제 아날로그 업체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온세미 뭐 아날로그 디바이스 뭐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주로 그러면은 이 쓰이는 엔드마켓은 어느 쪽으로 자동차 외에도 여러 분야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아날로그 같은 경우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자연신호를 이제 전자신호로 바꿔주는 그런 부품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산업에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이제 범용 반도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또 유서도 깊고 그리고 아날로그 반도체 기업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결국은 올해 이제 좀 주목을 해보자 라는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생각을 하시는 투자 포인트를 뭐 원 투 쓰리 이렇게 좀 나눠본다면 어떨까요? 뭐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굉장히 다각화된 제품 포트폴리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 산업에 걸쳐서 제품을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어떤 산업이 조금 주춤하더라도 다른 산업에서 충분히 메이크업이 가능한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아날로그 반도체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 회사 자체가 배당도 꽤 많이 하고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많이 하는 업체고 그리고 이제 수익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금리 상승 구간이나 이럴 때 인플레 구간이나 이럴 때 밸류에이션의 지지력을 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 다각화된 제품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얘기를 그러면 해보고 싶어요 아까 자동차용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학용 계산기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도 뭐 비중이 좀 높은 그런 분야가 있을 것이고 좀 그 제품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 뭐 제품 비중 중에서는 산업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산업이라고 하면 뭐 기계 쪽으로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산업용 인프라라든지 제조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이런 아날로그 제품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인베디드라고 이제 그 안에 입출력 모드를 묶어가지고 어떤 한 가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인베디드 제품들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다각화는 사실 아날로그 업체들 대부분이 이제 이런 비즈니스 형태를 띄고 있는데 특히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는 제품 가짓수만 해도 10만 가지가 넘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그냥 산업에다가 제품을 납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특허도 이제 한 4만 건 이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하면은 뭐 이런 장기적인 레퍼런스가 구축한 거의 만들어낸 약간 괴물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고조 할아버지 이름에 걸맞은 그런 제품군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올해 특히 그러면 아날로그 반도체 또 수요가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또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어느 부분에 좀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차량용 반도체 쪽을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용 수요가 지금 다시 이제 성장세를 좀 재개하고 있다는 점 이 두 가지에 조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극심한 이런 공급 부족을 겪었죠 현재도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작년에 자동차 출하량이 한 8천만 대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전기차 비중이 한 5.6% 정도밖에 안 돼요 아직 별로 안 돼요? 450만 대 정도? 네 아직 별로 안 되는 초기 시장입니다 그런데 2030년까지 이런 자동차 업체들이 내연기관차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휘발유라든지 디젤이라든지 이런 내연기관차의 퇴출을 선언을 했어요 그럼 전부 다 이제 전장화 트렌드를 따라가겠다 이제 우리는 전기차만 생산하겠다라는 이런 빅 트렌드가 만들어진 건데 이 안에서 이제 아날로그 업체들이 누릴 수 있는 수에는 탑재량의 증가입니다 기존에 내연기관차에서 이제 하나를 썼다면 이제 전기차에서는 한 2개, 2개 반, 3개까지도 쓰는 거고 그 안에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아다스라고 하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면은 뭐 센서라든지 레이더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탑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4배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일단은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언제부터는 우리가 내연기관차 안 만들고 전기차로 다 돌겠다 그러면은 소비자들 입당해서 내가 꼭 전기차를 타고 싶어서 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택지가 전기차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런 거에 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좀 부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수에 충분히 판승을 할 수 있는 포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산업용 수요가 또 올라오고 있다는 점 그 점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이제 산업용 기계라든지 전기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수주 내역을 좀 보면요 수주액이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이제 계단식으로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작년 내내 이제 전연대비 성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크게 이 트렌드는 다르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투자가 재개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두 분야에서 특히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이제 미국에서 임금이 많이 좀 오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팬데믹을 겪으면서 산업 자동화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 거에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수혜를 받는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센서라는 게 사실은 자동화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날로그 업체들이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올해가 그래서 아날로그 반도체 수요가 좀 급증하는 그런 해로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투자 포인트로 제시를 해주셨던 것이 배당이라든지 주주환원이라든지 이런 또 기업 그리고 주식으로서의 가치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시장을 볼 때 특히 반도체 업종 내에서는 수익성이 지속이 되는지 그리고 이 사업의 수요나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공급자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의 지속성 이 두 가지를 가장 크게 보고 세 번째가 주주환원인데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식으로서의 매력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수익성이 압도적입니다 네. 뭐 다른 아날로그 업체들 중에서도 수익성이 높은 업체들은 순익률이 한 30%대까지 나와요 근데 이 업체는 순익률이 40%까지 나온 거예요 아 왜 그렇게 이 마진이 높은 건가요? 이 기업이 특출하게 네. 일단은 이제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제품 가짓수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특허도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공장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량 자체가 많다 보니까 매출도 확연히 많이 찍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규모의 경제라는 게 또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장기간 이런 레퍼런스를 확보해왔기 때문에 탄탄한 고객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급 부족이 나타나다 보니까 원재료 상승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전부 다 가격에 이제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가격을 전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견고한 수익성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 어떻게 보면 신뢰도가 쌓여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비용 늘어난 만큼을 전가를 할 수가 있고 또 그 납품을 받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플레가 발생을 했다고 해서 또 횡포를 부리면서 가격을 올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고객사들과의 관계도 좀 공고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걱정되는 것이 작년에 자동차형 반도체가 특히 좀 부족해가지고 이런 파운드리 업체들이 관련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할 것이다 라고 천명을 해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이 또 과도하게 좀 늘어서 반대로 또 나중에는 타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실 그런 것도 저희는 인지를 하고 있고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런 질문이 이제 4분기 실적 발표 때 직접적으로 나왔어요 아 그 현지 애널리스트들 가운데서도 물어봤나 보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파운드리 업체들도 증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날로그 업체들도 자체적으로 증서를 하다 보니까 공급 과잉 우려가 없을 수는 없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나왔는데 지난해보다 더 캐펙스를 늘렸거든요 설비 투자 금액을 늘렸는데 자신 있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근데 사실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업체가 공급 부족 이전에 이 공급 부족 가능성을 가장 먼저 시사를 했던 업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급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유통 채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인사이트가 굉장히 높은 업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또 원래도 관리를 잘했던 기업이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기업이 이제 코멘트를 했던 게 전혀 없을 거다 올해에는 적어도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는 안 해도 된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괜찮은데 그럼 내년에는 어떨까를 생각해 봤을 때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탑재량 증가라든지 그리고 이제 스마트 기기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센서는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도 분명히 탑재량 증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탑재량 증가가 이런 공급 과잉 우려를 분명히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결론에 좀 도달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만 우리가 알아서 잘 공급도 늘리고 관리를 할 거다 이렇게 또 시장이 그래서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반도체 산업의 고조 할아버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대해서 잘 배워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10분 해 주식 레고!